4번 리스트로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! 아 제발! 아 모르겠다 음치 같은데? 실력 자유로워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음치야 음치 그래? 아 근데 또 여유가 있어 제발 저 여유 저 여유 저 여유 실력 잘하면 악수 사립하는 동대문 폴캠 음치라면 영화관 음치 미소 음성이 아주 아름다우실 것 같은 느낌 얼굴 가죽만 들어올리고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부른 노래 아니야? 연기하는 사람인가? 저 미소가 즐거운 미소 같지 않아요 4번입니다! 저 여유 저 여유 저 여유 저 여유 야 저렇게 여유가 있다고 아 긴장돼 오기가 너를 만나 너를 만나 너를 만나 너를 만나 너를 만나 참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저 여유 저 여유 또 여유 저 여유 나 지도 ,,,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면 생각이 많아진 나의 눈에 입 맞출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나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소중한 배려로 안아줬어 너를 만나 이렇게 해서 4번 리스트레싱은 뮤직 네트워크 엠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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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넷